오랜만이다. 꺼져라. 너 전화 받아서 알겠지만 딱 1년이야. 나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니까 딱 1년만 같이 지내보냐고. 야. 놔. 식탁에서 방까지도 못 가는 새끼가 거센. 방으로 꺼져 줄테니 가던 거 해라니까. 나 들어간다. 밀광욕 개새끼야. 우울증 걸린다잖아. 너 때문에 우울해 너. 나도 너 때문에 천불이 난다 아주. 맛있다. 아시지? 이 사람들은 좀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오래 걸리나 보다. 별의별 이유를 다 만들어서 이해하고. 그냥 안 돌아오고. 사람을 밀치고 갔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지요. 하하. 장윤이야? 아니 장윤은 지판으로 들고 다니던가. 그냥 몸감으로 밀폐를 붙여. 아니 가면 울네. 가면. 그럼 뭐라 그래. 네가 무슨 홍길동이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형님 때문에. 두영이가 웃네. 뱃속에 그지가 들었냐? 배고프면 얘기하든가 나보고 해달라고. 누나. елю쪽이 그랬지? 부모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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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나간다. 유형! 잘해! 열심히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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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